안녕하세요 구미에서 떠오르는 별 이주아입니다 누구없어 어둠은 왜 그렇게 벌써 깔려있어 장문을 짓고 있는 단풍이 이제 대답하네 거버린 골목 위에 그녀만 웃어봤어 아기야 바람은 살아야 끝이 보니 애완받고 하느님들 주무시고 계시는지 아유아유 김과 같은 생각에 아침을 보려, 아침을 보려왔네 바람을 지르고, 아침을 살고 살아난 거기였어 누군나 깨어나면 내게 대답해줘 누군나 깨어나면 내게 대답해줘 누군나 깨어나면 감사합니다.